뭐? 오리 잡아줘 저기 가봐야지 저기 있잖아요 살금살금 가 여기 지금 한천인데 오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보니까 김찬서군 살금살금 나세요 이거 팍 때리면? 그걸로? 어 못 잡을걸? 네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가 버린다 오 신기하다 여기 오리가 있네 가자 하야 아빠도 안 맞았는데 왜 그래 새로 산 우리 찬소리 자전거 녹색 자전거 아빠도 녹색 아들도 녹색 차도 녹색 우리는 차도 녹색 그치? 녹색 가죠 바지로 녹색 자 타 가자 자전거 못 줘 왜 사탕이나 먹어야지? 하나 먹어 찜사탕 아이 경키 좋다 견적입니다 아리까지 아리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리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리라고 아리까지 오네 아리か 아리 charging 아리 한글자막 by 한효정